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나요? 그러시길 바랍니다 이탈리아에도 호수아비가 있답니다 그럼 이탈리아의 호수아비와 들판은 어떻는지 한번 구경해볼까요? 이탈리아에도 호수아비가 있습니다 공중에 감시하로 눈도 달아놨어요 보세요 이 눈이 제일 무서워요 새들이 안 날라 들까요? 여기 뭘 파종했는지 모르겠어요 바로 옆에 밭 같은 경우는 옥수수거든요 이건 옥수수예요 이건 옥수수인데 이 밭은 옥수수가 아니에요 이건 곤충인데 소리가 예칠까요? 지금 5월 말인데 예치가 벌써 나오나요? 풀이 얼마나 많이 자랐는지 거의 허리층까지 올라와요 여기 풀이 수시로 이렇게 예초기로 잘라주는데 금세금세 자라요 이 어딘가에 숨어있어요 개구리 소리는 개구리 소리치고는 너무 새소리 비슷하죠 그런데 새는 아니고요 그렇다고 곤충을 예칠 소리치고는 음양이 너무 커요 아주 화려하게 장식했네요 호수아비 아저씨들 바람 불 때 정말 볼만 하겠어요 지금은 지금 이 순간은 바람이 아주 잔잔해서 별로 호수아비 역할이 별로 없어요 5월에 바람이 아주 많이 불어요 이상하게 이번 날씨가 몇 년 전부터 날씨가 좀 이상해요 5월 날씨가 너무 이상해요 하루에도 몇 번씩 막 변덕이 심하고요 햇볕 났다가 한 시간 뒤에 비 왔다가 또 한 시간 뒤에 뭐 바람 불고 비 왔다가 햇볕 났다가 뭐 이상해요 어떤 곤충인지 모르겠어요 흐흠 흐흠 한 시간에 네 민대한 쪽에 이렇게 흐흠 흐흠 자 이렇게 흐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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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흠 흑흠 흑 흑흠 누맞게 크세요? 민달팽이죠? 아유 제법 커요 민달팽이가 풀립들 구멍 뚫린 것을 민달팽이가 먹어서 그래요 제가 이렇게 들판에 구멍 뚫린 잎들을 보고는 나무를 캔다는 생각을 안하고 있어요 아유 제가 얘들 먹은 음식까지 탐내는 것은 좀 욕심이 과한 것 같아서요 그래서 그냥 그냥 보고 보는 것으로 만족하기로 했어요 아유 예쁘죠? 목소리 참 예쁘죠? 멈췄어요 멈췄어요 이게 금방인데 저를 감지했나 봐요 멈췄어요 이 부근이거든요 어떤 소린지 모르겠어요 곤충인지 개구리는 저렇게 안 울지요 개고 개고 이러는데요 확실히 음향이 다르잖아요 방향으로 다른 곳에 왔거든요 여기는 좀 소리가 약해요 아마 저쪽은 수컷이었을 것 같으면 여기는 암컷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음향이 차이가 나죠? 많이 약해요 그런데 정체는 뭔지 모르겠어요 아 역시 멈췄어요 이 부근인가 봐요 그런데 곤충인지 동물인지 그건 모르겠어요 귀뚜라미가 벌써 나올까요? 귀뚜라미는 가려오죠? 멈췄어요 멈췄어요 어디있을 뭔지도 모르겠어요 보이지도 않는데 목소리가 커요 곤충일 것 같은데요 아주 목소리가 커요 이게 반대편에 있는 밭인데 여기는 허삽이 아니고 그냥 반짝거리는 반짝거리는 비닐 같은 걸로 먼지터리 같은 그런 스타일로 만들어놨어요 그래도 새들은 놀랄까요? 아마 반짝반짝 햇볕에 반짝이는 그걸 보고 새들은 놀랄 것 같기도 하고요 이건 검은 눈입니다 비닐 진짜 무서워 아 이 검은 눈도 좀 무서워 보이네요 어 풍경 오랜만에 풍경 한번 볼까요 조금 전까지는 10배 확 되세요 허사비 구경한다고 이제 제자리 돌아갔어요 음 저기 물려방아 돌아서 강물이 냇물이라 합니까 겨울이 이렇게 굽이 굽이 돌아서 저렇게 흘러가네요 이렇게 됐구요 중간에 저 나무가 무슨 나무죠 하여튼 키가 엄청 커요 꼭 파피루스 그 나무인가 저게요 종이 만드는 거 있잖아요 확실하진 않아요 경치는 좋아요 풀이 엄청 자라서 지금 이 시각에 하늘 색깔은 비교적 예쁘네요 이렇게 한바퀴 돌았어요 아 저기 낚시하는 아저씨 있어요 보이세요 어쩐지 저기 자전거가 한 대가 넘어져 있다 했더니 낚시꾼 보이세요 낚시꾼 찾기 낚시꾼에 정원이 있었다는데 저는 낚시꾼을 예 지금 봤어요 저기 숨어서 낚시하고 있죠 여기 예쁜 꽃이 있어요 꼭 여자아이도 치마 같아요 아 예쁘죠 이 풀인데요 이파리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렇게 생겼는데 꽃이 이래요 이거 지금 확대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는 완전 거의 가까이 갖다 대는 거고요 제 크기는 이래요 제 금지 손톱이고요 보세요 실제 크기는 이만하다는 거죠 조금 전에는 확대했던 거고요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어이 이쁘다 이파리가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도 이제 꽃이 이제 작은 꽃들 피로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겼어요 항아리 치마라고 예전에 있었잖아요 꼭 그거 같아요 항아리 치마에 예쁜 하얀 속 치마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예쁘네 드디어 작물에 왔어요 콩이네 콩 맞죠 콩이 땅콩 땅콩이건 아니면 파졸이라 불리는 콩이거나 뭐 그런 것 같아요 콩이 보니까 콩이 따서 콩이 김치 만들어 먹고 싶어 아 어디 가나 식담인데요 그렇다는 겁니다 보니깐 그렇다는 거죠 콩 콩밭이네 여기는 호사비 이거는 호사비라고 보다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호사비는 사람 모양을 만든 거잖아요 사람 모양이 아니니까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네 바람 부니까 아 제 역할을 하고 있어요 보세요 아 역할을 하고 있어요 보니깐 여기에 가진 호사비 나무들은 몽땅 몽땅 잘라났네요 나무들은 몽땅 몽땅 잘라났네요 나무들은 몽땅 잘라났네요 쾌지 이 나무 꼭 무늬가 꼭 군인들 위장복 같은 그런 느낌 되죠. 얼룩얼룩하게. 방금 도마뱀이 저한테 들어갔어요. 이렇게 싹둑싹둑 잘라놨어요. 이렇게 몽짱 잘라놨는데도 이 가지가 엄청나게 자라요. 자리고 상육이라고도 불리던데요. 이게 독성이 있는데 이게 또 한약재료도 이렇게 사용이 된답니다. 자연은 한가로워요. 건축이 됐고요. 이야 저기 저기 많네요. 저기 잠자리. 수초. 수초 저기에 잠자리. 이거 잠자리가 색깔이 청색이에요. 잠자리 한성이 저기 물에 앉으라고 하다가 수초 위에 앉으라고 하다가 갔는데 아 저 저기 저 뒤쪽에 앉았어요. 이 나무 뒤쪽에 숨었어요. 아 보이세요? 좀 움직였는데. 아 어쩜 못 보일 수 있겠어요. 화면은 잡혔을 수도 있겠어요. 잠자리. 아 보세요. 벌써 여기까지 날아왔어요. 한 마리는 아직 저기 붙어있어요. 화면에 앉아있을 것 같아요. 네. 아이고. 아이고. 자연은 한가로운데. 아이고. 인간 세상은 왜 그래 슬픈 일이 많이 생깁니까. 꽃가루 꽃가루 꽃가루가 많이 날려다녀요. 날려다녀요. 잠자리 앉은 거 제 눈에는 봤는데 화면에 노는 좀 많이 했어요. 다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좋은 일들만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제 바람은 이러는데요. 한 쪽에선 또 우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아. 어쨌든.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음. 며칠만 바람새러 잠깐 나왔어요. 자오. 한 쪽까지 나오세요. цент 의 31 그랑큐어 femmina fragola fragola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